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화학과 민승규 교수님 연구실에 대학원생으로 있는 2년차 대학원생인 이재혁이라고 하고요. 저희 연구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저희 연구실은 Excited State Phenomena, 즉 들뜬 상태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실입니다. 들뜬 상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위허드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시가 반도체에서 전자 및 홀의 이동 혹은 광합성, 그리고 플로레센스 등을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왜 하냐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하는 결론은 어떻게 보면 원자랑 전자 간의 사고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계산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원자나 혹은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각화를 해서 볼 수 있게 되면 그 현상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희 연구실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물리, 화학적인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험에서 관측되는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랩은 궁극적으로 분자 수준에서 가능한 한 정확히 어떤 현상이나 물질 자체를 예측하고 수치화 혹은 시각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론, 방법론 등을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실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를 위해서 양자 화학, 그리고 분자 동력학, 그리고 머신러닝들을 활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저희 랩에서는 일렉트론과 뉴클리아이, 포톤, 그리고 스핀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들뜬 상태를 계산을 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강한 빛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기는 엑시톤 플라리토닉 디바이스 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뿐만이 아니라 머신러닝이나 지네틱 알고리즘 등을 이용을 해서 포토닉 디바이스를 생성 혹은 예측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 소자들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키네틱 몬테카롤라로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연구하는 것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랩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가장 크게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코딩을 잘 몰라도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코딩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물리화학적인 지식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 때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놓으셨고 또 실험을 웨트랩에서 실험을 하는 것보다 드라이랩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 실험이 진행될지를 예측하는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수님께서는 학부 인턴이나 혹은 미팅 같은 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보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